다음은 희망 2018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 고운사에서 300만원 보내주셨습니다. 안동동협 임직원들 415만원 보내주셨습니다. 청송군 제안그린상사 장동탁 대표 500만원, 안동시옥동 삼성일차 아파트 주민들 200만원, 안동시옥동 도서출판 성심 김준 대표 100만원, 농협중앙회 문경시지부 100만원, 봉화군 소천면 고선일리 강화룡 100만원, 의성군 금성면 이장협의회 100만원, 청송군 분압면 가두모금 74만 4530원, 예천읍 낙천갈비 최동창 50만원, 문경시 점촌상동 아침앤애플 민해식 50만원, 문경시 점촌이동 통장자치회 50만원, 문경시 점촌이동 새마을 남녀지도자협의회 50만원, 문경시 문경전기정보통신 김재호 50만원 보내주셨습니다. 청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